제가 이거 미리 켜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총선이었죠. 지난 5일날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무산된 거 조국혁신당이 9번이라서 그랬다는 게 윤 정권의 언론 탄압이 총선 국면에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번 다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피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그런데 이게 가장 처음인 게 이제까지 비례정당이 약신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까지 보면 박정희가 처음에 쿠데타 이후에 처음 도입했잖아요. 전국구 도입해서 그때는 목적이 뭐냐면 지역구에서 의석이 부족하면 전국구에서 의석 채우려고 그런 목적으로 박정희가 악용운한 제도죠. 사실 비례대표준은 이게 소수 정당을 위한 건데 박정희는 지역구 의석 보충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되게 아주 나쁜 목적으로 활용됐는데 이번에 조국이 처음으로 이 제도의 진짜 의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한덕수 총리 사의 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또 심상정도 또 정기 은퇴 선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구였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최대 흑자국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한국을 이제 한미일 협력이 끌어들이는 대가로 미국도 이렇게 약간 부르기하게 이게 좀 무역상의 그런 손실을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커스 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해상에서의 대중국 견제 동맹. 이거에 이제 한국도 여기에 이제 끌어들려가는 지금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일본은 이미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이미 이제 들어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태평양권의 국가들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해상에서 견제하기 위한 그 이제 그 망에 이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미국의 이제 그런 계획이 또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 주한일본대사가 이제 바뀌는데요. 어 미즈시마 고이지라고 이제 한국에 한국에 여러분 한국에 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은 뭐 구한말에 보면은 저기 명상황호 시해 직전에 이게 학자 출신의 그러니까 그때가 1895년도죠. 학자 출신의 공사에서 이제 정치 출신 봉사 이렇게 바뀌는 게 그 상황에 맞게끔 이게 매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한국을 되게 특히 잘하는 특히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게 그런데 뭔가 지금 일본이 한국 국내 공작을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공작에 더 신경을 쓰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아주 이게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1360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3.8인가 6인가 돼가지고 미국의 이제 물가가 뛰니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약간 좀 이제 그 가능성이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상될 거다. 지금처럼 유지가 될 거다. 그런 판단에 지금 이제 이 원달러 원화가 더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북에서 약간 이상한 변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북에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을 의도적으로 그동안은 계속 태양절 이렇게 부르다가 의도적으로 4월 명절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앙통신에서 이제 6일 8일 날 연속으로 나왔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김일성 생일을 약간 격하시켜가지고 4월의 명절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보도되는 게 김정은의 의도가 반영이 됐다. 이제 이 선대들에 대한 미화를 약간 좀 이제 그 그 그 출리려고 하는 김정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뭐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러시아가 거북권 행사해가지고 이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그 패널이 이제 이제 이번 4월인가 이렇게 3월인가 그 9년 만에 이 그 이제 이 그 존재 시효 이제 그 활동 시한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걸 이제 그 이 패널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그 그 북지의 그 연대를 지금 예 구상을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국이 하전 그 북한 북한의 그 대북 제재에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대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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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밖에서 유엔 밖에서 이제 이제 북한 그 제재하려고 한국이 지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열 장관이 지금 예 그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일 날 상황 보시면은요. 그동안은 이 북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북에 뭔가 이렇게 북에서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한미일 그 북핵 대표라든가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같이 뭐 합동 같이 이제 그 회회해가지고 이제 뭐 되게 이제 이제 거기에 미사일 그 발사로 인한 그 심리적인 쇼크 그걸 완화시키려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한미일 세네라 모여가지고 막 되게 또 뭐 말로 폭탄 이게 말로 폭탄 쓰고 했잖아요. 근데 근데 그동안은 보면은 이제 주로 이 한미일 북핵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또 작전을 약간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 유엔 대사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세나라의 그 유엔 대사들을 이제 앞으로 종종 등장시켜가지고 이게 말폭탄 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유엔에서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가 지금 북한 아니 중국 러시아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엔에서 하던 그 대북 제재를 이제 유엔 밖에서 하는데 그걸 이제 한미일 세나라 이 차원에서 하려고 지금 미국이 또 새로운 그 말폭탄 이제 공장들을 지금 만드는데 말폭탄 기구를 만드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미일 세나라가 제주 남판 공개상에서 이제 그 연합군사 훈련 또 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경제가 이제 약간 그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 그 물가가 진정되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판단하에 한동안은 유럽 중앙은행하고 이시비하고 미국 연준이 그 기준금리 인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상황이 약간 또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가 도로 또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3.0, 2점대로 늘어났다가 지금 3.0대로 다시 이제 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인하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간 뒤로 미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CB에서 먼저 기준금리로 또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취직률이 좋아져가지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물가가 지금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가 진정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동이죠. 중동. 중동에서 지금 저기 후티 방군이, 후티가 지금 홍해, 후티가 저기 페르시아만, 호르무즈에 근방에서 세계 물류를 지금 약간 견제하고 있죠.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지금 뛰는 것 때문에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네타냐고는 지금 이 라파 공격에 공격하는 그걸 약간 이제 지금 상황을 지금 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지난 8일 날 이 네타냐고가 이 라파 공격 일정이 잡혔다. 이렇게 공언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였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 폭파시켜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보복을 지금 공언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간부가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업은 거기 있죠. 저기 페르시아만 들어간 데 보면 그 홀로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저기 그 UAE 그 아랍 에미디티 있는데 거기 약간 홀로 튀어나온 데 거기 호르무즈 해업. 그 이란하고 마시보는 데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봉쇄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약 이게 봉쇄가 돼 보내면 뭐 세계 경제가 상당 부분 되게 크게 이게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란이 지금 하여튼 거의 분위기를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어떤 명분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당장 참전을 해버리면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호르무즈 해업 같은 거 봉쇄해가지고 뭔가 미국이 도발을 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전쟁 명분 만들기 위해서 이란도 지금 참전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7일 날 이제 미일 호주 피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본사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중국도 또 이렇게 같은 날 또 해 공군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하던 남중국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으로 전쟁 벌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이제 그 대만 해업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 앞에서 막 그 긴장 고조되는 그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만 해업에서는 전쟁이 조만간 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미얀마가 좀 조용했는데 지금 다시 또 미얀마가 좀 다시 뜨거워지는 게요. 미얀마 반군들이 지금 뭐 저기 아주 이 화력을 더 그 이제 그 확보를 해가지고 드론까지 막 드론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미얀마랑 그 인접한 태국에서 지금 위기를 느끼해가지고 지금 이번 9일 날 이 태국 총리가 미얀마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번 주에는 이 태국과 미얀마 접경 도시에서 이 미얀마군이 지금 반군에 밀려가지고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도시가 지금 미와야디거든요. 이게 반군이 지금 확보한 도시인데 태국하고 미얀마 그 접경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한마디 말하면 이게 이 미야와디가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신이주예요. 신이주 이게 무역이 미얀마 태국의 무역하는 거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 이게 반군이 장악해가지고 미얀마 정부군이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는 이 반군이 미얀마 수도 근방에 있는 공군기재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군이 막 화력이 지금 되게 좋아져가지고 아무래도 국제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얀마는 지금 미얀마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되게 아주 난찬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포인트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의 생산적을 억제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중국이 막 물건 생산하는 이게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전반적으로 또 저가이기 때문에 저가의 중국제가 이제 막 세계 시장에 나오는 거 이걸 견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옐론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게 세계 경제의 해가 되니까 이걸 억제하라. 이거는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많이 생산하면 값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이 이걸 지금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좀 관절해가지고 이번에 옐론이 가가지고 좀 적게 생산하라고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옐론이 그렇게 하고 간 날 9일 날 중국이 뭘 발표했냐면요. 2017년까지 산업 설비 투자를 이제 지금의 4분의 1을 더 인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지금의 한 산업 생산 능력을 더 키우겠다 해가지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골려주는 거죠. 옐론이 간 날에 간 뒤에 이렇게 이제 이런 발표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라브로프 러시아 국방 장관에 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단결시켜가지고 국제적인 공동 통치 체제를 우리가 확립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 개발 도상국들 미국 진영 이외의 개발 도상국들 이 나라들을 반기시켜가지고 이 공동 통치 미국 같은 미국처럼 이렇게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이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동 통치하는 그런 그 국제 질서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오커스 선국에서 일본을 공식 파트너로 공식 인정을 또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기시다가 미국과 했죠. 미일 정상회담. 이번 회담의 핵심은 뭐냐면 미일 동맹을 역대 최대로 격상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위를 미국과 거의 대등하게 한다. 그게 이제 그래서 기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시다가 어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외롭게 싸워왔다. 앞으로는 우리 일본이 함께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역할을 미국 보조가 아니라 거의 대등한 관계로 지금 기시다가 스스로 이렇게 격상을 지금 스스로 이렇게 공헌할 정도로 크게 격상시키는 그런 회담이고요. 근데 이게 일본의 자위대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N달러 환율은 지금 되게 또 크게 많이 N화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보면 최근에 일본이 제로금리 탈피해가지고 금리 인상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N화는 더 N저가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영향이 큰 거죠. 지금 일본이 N강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금 더 떨어져가지고 16.6이 됐습니다. 거의 뭐 되게 위험한 수준인데 최근에 기시다가 이 지지율을 많이 하려고 정치개혁의 비자금 스캔들 한동안 비자금 스캔들 되게 시끄럽잖아요. 자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받은 거 몰래 장부의 기록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가진 거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래서 기시단은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자민당 위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들 한 36명인가 이렇게 한 40명 미만을 징계를 했거든요. 탈당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이죠. 자민당 의원 한 40명 미만한테 탈당 권고했는데 그런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다 주로 아베파를 36명인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니카이파를 한 서너 명이 탈당 권고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론의 반응은 되게 차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탈당 권고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의 과반수가 너무 가벼운 징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오커스, 미영, 호주, 해상동맹 여기에 이제 일본이 지금 가입하게 되니까 뉴질랜드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적절한 데 가입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커스가 처음에 세 나라인데 이게 되게 커지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태평양 상에서 이제 중국과 또 반중 진영의 갈등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또 추진하는 게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지구 밖에서 핵목이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그걸 한마디로 지구 밖에서의 핵군축을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지구 밖에서 이 우주에서의 핵목이 경쟁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훨씬 앞서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러시아의 핵목이가 지구 밖에서 미국의 위생들을 쏘지 않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되게 공포심이 되게 강하고 해가지고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그거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 협상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협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양보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러시아가 대가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대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 진행하는 건 제렌스키한테 좀 불리한 그런 대화 진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노년층이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 그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노인층이 민주당 그다음에 청년층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약간 역전된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날 미국에서 계기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3.5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3.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3.5가 되는 바람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N달러 환율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바이든이 앞서왔는데 최근 들어 이게 바이든이 트럼프를 또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한 4%포인트를 4%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계기가 뭐냐면요. 최근에 미국에서 낙태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태 문제가 이슈가 되면 이 낙태 문제에서는 바이든이 진보적인 입장이라가지고 이 낙태 문제가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바이든이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면 한밀 안보협력에서는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많이 돈을 퍼주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필리핀은 정반대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일본이 필리핀 끌어드는 조건으로 필리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여기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해가지고 필리핀은 이번에 3자 안보협력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아주 엄청난 투자를 받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좀 매스컴에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윤석열은 손해보면서 한미의 동맹에 들어갔고 지금 그런데 이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지금 돈 받아내고 들어가가지고 앞으로도 이건 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가격이 크게 지금 역대 최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남미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지난 금요일에 에카드로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전 부통령을 체포했거든요. 부피혐의가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행동이 너무나 무도해가지고 지금 중남미 국가들이 다 지금 에카드로 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단교선언 그다음에 니코라가도 단교 또 브라질도 규탄해가지고 보시면 공통적으로 지금 약간 좌파 정권들이 에카드로를 규탄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하는데 이 행동이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약간 좀 무도하고 또 국가끼리 국가끼리 가던 게 다 그 동업자인데 이 국가가 이 같은 국가의 어떤 그 이 주권을 침해한 것 때문에 이 중남미 국가들이 되게 아주 비우호적인 그런 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너무 길게 했었는데요. 예.